이제 들어가는 데를 찾아야 하는데 그거 안 해놨어요, 혹시 이렇게 선생님 우리 에러에 가는 거예요? 빅베어 가는 거예요? 빅베어, 빅베어 다 왔어요 근데 무슨 거기, 할리, 할리 리치리 센터인가? 3분의 2마일 후,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다니 3분의 2마일 후, 3분의 2마일이라고 그랬어요? 4분의 1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 상단의 길이 보여야지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음, 눈이네요 야, 눈, 뭐, 몇 년 말이나, 이게 아, 근데 난 도착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데 갈림길이 나오나요? 일단은 아직 아니죠? 일단은 가 근데 뭐 이렇게 기도해요? 몰라요 나온 거 아니에요? 지나간 거 같아 사이언스?